저쪽 골목은 또 처음 들어가보네 맛있겠다 여기야 여기 아 크네 우리 가게 컸네 야 우리 맨날 왔는데 여길 못 봤네 어머 여기 괜찮다 형 끝나고 우리 집주인 아저씨가 쌀국수를 판대요 아침에 아 그래 그래 거기에 가시죠? 걸어서 갈 수 있는데요 아 우리 거기 바로 앞에 아 그래? 굿모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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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앞에 있었네 메뉴? 비프? 오니 투? 난 비프 나도 비프 나도 비프 치킨 없어요? 치킨? 치킨? 비프 아뇨 포커리 비프 아뇨 포커리 돼지고기 아닌 서옥이 제일 중에 한다네 비프? 비프? 포 비프 포 비프 오빠 저게 바게트 팔고 막 그러네 저거 맛있겠네 아침에 빵팔드 바게트 바로 사올까? 그럼 좀 더 바로 사서 먹을까? 어 바게트? 바로 사올까?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그러니까 이거 찍어먹으면 맛있어 저 종류가 여러 개였네 아 종류가 여러 개였네 how much is this? 4 1000 1000 4 4 4 얼마야? 1000 리엘인데 하나에? 어 그러면 원 달러 네 원 달러 맞지? 네 오케이 4개 샀어요 오케이 잘했어 땡큐 이게 의외로 진짜 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리고 이거를 복문에 찍어먹으면 맛있다니까 괜찮을 것 같아 네 네 네 포크야 이게 포크예요 포크?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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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프 다 비프야 다 비프 비프 시켓는 포크야 오케이 오케이 뷰 뷰 야 고수는 빵오네 야 고수는 빵오네 아 고수는 빵오네 고수는 빵오네 고수는 빵오네 평양할만큼 ateful 고수는 빵오네 고수는 빵오네 고수랑 옷을 당황할 수 있고 자는 빵오네 파티 아 사는 빵 땡큐 보니 풍미무얼 고수는 빵오네 이거 그게 이 날 먹어도 양념 이거 음 황 나는 빵을 적셔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밥만 하는 거랑 국한 거 아니야? 그렇지? 빵이 맛있구나. 야, 형 빵을 이렇게 찍어 먹어봐. 빵 자체가. 맛있네. 안에는 좀 부드럽죠? 맞아. 빵이 뭔가 꽉 차가워, 빵이. 응.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땐 바깥탕이 다르네. 고소하네. 나는 오늘 해 뜨는 거 보는데 도연이가 진짜 좋았지. 들 떠 있고 우리가 비정상인 거지. 응, 이거 알아서. 그런데 제 주변, 오늘 형님들 남이 포함해서 제 가족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비정상으로 돼 있어요. 네 주변 다 그런 사람이야. 저는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내가 형 재료는 좀 준비할게요. 그래, 그래, 그래. 돼지고기 좀 넣고. 기대들이 아주 커. 네. 계란을 좀 갖고 와야겠다. computing Peri 꿈을 찍었습니다. 새uen 1981 피코를 해야 되나? 간장은 없나? 간장은 없나? 간장은 없나? 간장은 없나? 간장은 없나요? 내가 아난랑을 갈아 입을 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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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땡큐. 요리하시겠다. 준비해야죠, 이제. 볶음밥이라. 어휴... 오케이, 오케이. 다이어트. 도와드려요, 선배님. 아니야, 나 할게. 좀 이따가 볶음밥은 내가 할 테니까 저거 칼국수 뭐 갖고 온 거 너희가 해놔. 아, 알겠습니다. 칼국수 저거 라면처럼 그냥 끓이면 되더라고요. 어. 어휴. 이거를 형 이게 있잖아. 밥도 있어, 만남이 있고. 저는 그냥 이거 간단하게 계란 돼지고기 볶음밥을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예, 셰프. 와. 원, 투, 원, 투, 쓰리, 포. 저 Liebe 네. 네. 언제 다. 어머. insurance. 이게 뭐야. 온. 너는 keine. 가슴 떨려오는 나의 질주 It's the key lucky lucky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하이웨이 오래 기다림은 안녕 보통은 집에서 한다는 거지? 집에서 애들한테 해주고 그렇죠 그때는 몇 인분 했을... 왜냐하면 이게 맛이 없는 경우에 핑계댈 수가 있거든 나는 1인분만 해봤어 2인분만 해봤지 2, 3인분? 2, 3인분 먹고 칼국수 먹고 뭐 그런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신 만만한데? 하긴 뭐 볶음밥이 뭐 어렵냐 갓만 맛있으면 되는 걸 이게 어느 정도로 맛있느냐가 문제지 불이 이 정도면 좋다 곱꽃이 싱싱한 일정 김치 김치 백인분 정신 버티는 물을 끌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물을 줄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제는 잘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소금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 이것대로. 이건 맛이 이건 칠레이라고. 그렇지? 이제. 이제. 피스 소스인 줄 알고 나오는데. 이게 약간. 왜? 아 여기. 이건 뭐야? 이게 얘네가. 소이 소스라고 주문한 간장이랑. 어제 막 쌈장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러다. 칸버킥을 한 번. 일단 비주얼은 괜찮은데?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자스, 자스. 일단 좀 예쁘게 담는 게 좋잖아.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올려두는 거죠. 하나씩 갖다 놓을까요? 오케이. 일단 해가지고. 와. 일단 비주얼. 근데 잔재주 한 번 부려봤어요. 아,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기대가 커요. 지금 약간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약간. 캄버디아에서 우리나라 장칼국수를. 한참? 어, 완벽하게 됐어. 완벽하게 됐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덜어먹는 거야? 그냥 놔도 되나? 응, 그냥 놔. 그냥 놔. 그럼 이거를. 아, 이따가. 닦고 왔어? 응. 젓가락이 다 있잖아. 그럼 이거를 쉐어를 해가지고 일단 덜자. 이거 괜찮은데? 응. 막, 막. 막 사가지고 한 거 치고는. 응, 각자 자기 거 떠서 먹자. 아,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이거? 소스도 있네. 이게 약간 쌈장이랑 두반장 합쳐놓은 거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먼저 이선균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좋아요. 응. 응. 굉장히 담백하고 괜찮아. 응. 마지막에 알라리 씹히는 그 통후추. 어, 맞아요? 어, 그러네. 아, 통후추 이렇게 나도 맛있구나. 잠깐만. 이걸 넣어야지. 이 소스가, 내가 볼 때 화려한 점정이야. 간장이랑 섞었대. 여기, 지겹어. 약간 돼지고기를 넣었더니 쌈장이랑 어울리네. 맛있어. 없었으면 좀 서운할 거였어. 그거 인정해주는 거죠? 응. 그거 인정, 인정하지. 다 맛있ached. 역시.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내가 어떤거지 만들어여. 백암라 넣으면 더 바쁜다. 사 KYLE 뱁. 저거는 더 바쁜다. 저거는 круп 그래서 물이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놓은 게 아 잘 먹었다 아 나쁘지 않았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